코로나19 장기화로 개봉을 연기했던 영화 서북이 결국 극장과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시 공개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서북, 감독 이혼주, 최근 3일 서북이 4월 15일 공개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TV, 윙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되며 극장에서도 개봉,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북은 인류 최초 복제인간 서북, 박보겸을 끈필이에 옮기는 생일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정보공 요원의 연, 공유, 서북이 노리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특별한 동행을 향해 예비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구야들의 그룹 영화 건축학계로는 유축학조 개발한 폰을 잡았다. 공유는 생일 마지막 임무를 맡은 전직 정보공 요원 기업역은 박보겸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북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 시너지를 선보인 당초 서북은 지난해 12월 개봉을 계획하고 온라인 제작 보고회까지 마쳤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개봉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서북 측이 극장 동시 공개를 결정한 TV는 지난해 10월 CJENM에서 분사한 독립법인으로 CJENM이 이때 주주로 있다. 앞서 지난해 제작사 워너 브러더스가 더, 소사이드 스쿼드 고질라 백홍 듀 매트릭스사, 컨저링 3등 자사 영화 17편의 극장과 자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 HBO Max를 통해 동시 공개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밝혀 큰 주목을 받은 이번 결정에 관해 제작사 CJENM 영화사업본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의식학과 니즈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북 역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 위해 TV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어 서북은 TV뿐 아니라 극장 개봉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며 관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개봉적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과도 신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V 측은 서북은 TV 사용자들에게 특화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며 다양한 장르에 걸쳐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V 측은 서북은 TV에서는 아멘 아멘